자기가 쓰던 폰을 갖다가 액자에 넣고 싶다라는 예쁘고 괴팍한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생각한 거야 근데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긴 하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자카의 F74 오늘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유행까지는 아니고 뭐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폰을 분해해서 박제를 하겠대 저는 제품이 작동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되게 잘 작동하거든 심지어 이거 화면에 녹태도 없는 굉장히 깨끗한 5S 그래서 저는 이대로 보관을 하고 싶은데 부탁을 받았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액자에 자기가 쓰던 걸 꼭 박제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박제해 줄 테니까 이렇게 잘 되고 상태가 깨끗한 거는 그냥 보관을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건 다 그런 센티멘탈한 그런 밸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던 게 이 안에 박제가 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아이폰 5S가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꼭 이거여야 되겠대 이거 봐 아 아이폰 5S가 이 정도 녹태면 뭐 거의 새 디스플레이나 마찬가지 에이 아니다 꽤 초록색이구나 어... 정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분해를 해서 이 안에다가 쏘각쏘각 넣어야 되겠다 폰이었던 것 자! 해서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도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도구를 딸려 보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빼고 그냥 액자 상태로만 하면 볼드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하는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직접 할 자신이 없으면 조립하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조립비가 4만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 4만원을 안 드리고자 이제 저한테 시킨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재밌어 보이니까 해볼래? 라고 한 거예요 제가 4만원어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서는 돌려드릴지 지금부터 진실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뒤를 열어서 그냥 손으로 하면 다치겠다 야 친절하게도 장갑을 하나 보내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갑 끼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장갑을 끼고서 오늘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접착제가 손에... 그런 이기적인 이유예요 쇽 쇽 쇽 쇽 오케이 부품 조그만한 것들을 먼저 하래 왜냐면 커다란 거 이제 뭐 전면 화면 이런 거를 먼저 하면은 어 터치 아이디 어디 갔어? 화면에 이미 붙였는데? 으악! 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걸 먼저 하고 큰 거 순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두뇌는 이 밑에 있는 나사부터 빼야 되겠죠 옆에다가 제가 이거를 띄워놓고 참고하면서 할 겁니다 밑에 나사 두 개를 빼고 왜 디멘션 이거 인치랑 무게 온수로 돼 있어요 SI 단위계를 애용합시다 근데 이 파트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 바로 밑에 터치 아이디 이 센서 있는 데가 쪼만한 리본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을 거여가지고 이거 세게 땡기면은 고개 쫙 하고 찢어질 겁니다 아 맞다 나 심카츠웨이를 빼야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의 시작은 언제나 심카츠웨이를 먼저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같이 중간에서 부러지는 일이 있어요 해서 심카츠웨이를 빼고 살짝 들어올려 살짝 들어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 오래돼가지고 접착제가 경화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온다 이거는 툴을 써야 되겠네 아이씨 켜졌어 이씨 내가 2계열 아이폰을 분해 본 적이 없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열고 나면은 이거 봐 이 사이에 함정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 터치 아이디 센서가 여기서 정확히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게 땡기면은 이 케이블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동감이 난다 해서 이 함정을 지나쳐서 쏙 열면 위에 스피커 쪽은 어떻게 연결돼 있나 케이블 분리를 해줘야 된다 분리를? 슉 해줘 그러면 이렇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올리면 이 위에 함정이 또 있다 이것도 또 분리가 바로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잡아 땡기면 찢어진다 오케이 저 커넥터를 빼려면 여기 실드를 열어줘야 되는군요 여기 실드를 열어 주워 으악 나사 다 도망가고 난리 났다 나사를 잃어버려 으악 나사 붙이는 자리 없지 나사 붙이는 자리 없지 나사 잃어버려 되지 된다 나사 잃어버려 오 깜짝 놀랐네 나사... 으악 그 주인한테 말하지 말자 반쯤 농담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제가 다시 조립을 할 거면 당연히 이렇게 엉성하게 안 했을 거고요 박제되실 분이니까 이 커넥터가 하나 있구나 오케이 이 커넥터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층과 분리가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위와 아래의 분리가 됐습니다 위에서 뭘 하래 자 위에 터치 아이디를 꼭 따로 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하... 진짜 나한테 꼭 이래야 돼? 터치 아이디 센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나사를 두 개 분리해 이때 사설 수리가 진짜 많아 가지고 눈 감고도 5S 불... 분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손으로 하면 나올까? 아 손으로 하면 나오네요 여기에 이렇게 가길 바라는 걸까? 어떻게 가길 바라는 걸까? 뭐 붙이는 건 이따 생각합시다 일단은 우린 분해를 하는 게 먼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은 터치 아이디 홈 버튼까지는 들어가고 전면 카메라는 아 다행히 전면 카메라를 분해하라고 하진 않네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너는 끝이야 여기서 이어피스? 설마 이걸 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이 이어피스를? 볼륨 윙 사이런트 스피커 마이크로폰 하고 마이크 버튼 모드 아이씨 버튼 모드까지 다 떼야 돼? 더울겠네 완전 분해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냥 39,000원 주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전 또 부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그랬을까? 캠 의라 캠 의라를 먼저 보내를 하는군요 오케이 캠 의라 됐고요 이 캠 의라를 어디다가? 뭐 이런 데다가 정황상 넣겠죠? 이 로직보드 쪽은 하나인 거 같죠? 아예 한 핏 쓴 거 같으니까 가자 아 뜨가 뜨가 아 뜨가 뜨가 아 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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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배터리가 젤리같이 돼 버렸냐 이 간단하게 풀탭 하나 만들면 될 것 같다 이 배터리 뭐야 배터리가 조금 덜 이쁘게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끈 배터리를 떼냈고요 배터리 오케이 로직보드를 나사 위에 나사 야 이 쥐똥만한 거에 진짜 많이도 했다 이거는 수리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폰을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메인보드 아씨 설마 막 뒤에 막 A7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싶다고 실드 떼달라고 그러진 않겠... 일단 놔 지금 디테일한 건 좀 많이 있다 하자 이때까지 애플이 수리를 안 해주고 리퍼만 했잖아요? 나 같아도 그냥 리퍼 해주고 싶겠다 이거는 공장에서 할 일이지 이 수리를... 아씨 애플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얘네를 떼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어야 돼 그리고 얘네는 진동 모터는 여기 있어 진동 모터는 빼서 저기도 놓으면 되고 여기네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 점 있는 게 이 커넥터가 여기로 간다고 그렇게 해 놓은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 볼륨 키 있죠 이 볼륨 버튼 있는 쪽이 이 리본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리본 케이블이 사이드 월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로로 박혀 있는 나사들을 다 풀어야 되네 그 이거 판매하는 스토어 관계자분 그 39,000원 받아서 되겠어요 이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가 보기 그 정도면은 상당한 딜인데 이것도 숙련이 될까? 소총 조립 분해하는 거 막 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건 막 안 보고도 막 할까? 응 이렇게 가서 붙는 거다 됐나? 나 뭐 더 해야 되나? 플렉스 케이블? 진동 모터 주변에 있는 플렉스 케이블이 하나 또 있어? 아 이거 이거 떼달라고? 이거 떼서 여기다 붙여달라고? 이 플렉스 케이블은 거기다 왜 붙이는데 작은 면적이 접착제로 붙어있어 가지고 내가 찢어먹을 것 같아 일단 해보고서 안 되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고 여기 플렉스 케이블만 화이트를 지워가지고 그분한테 주자 어? 어우... 이거 엄청 세게 붙어있는데? 어이 찢어졌어 봐봐 뭐 붙여놓으면 티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으아... 누구 아이디어야?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붙이겠다는 건 누구 아이디어야? 기다려봐 내가 지금... 보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밥 시간이거든 내가 배고프거든 이 힘이 딸리면 또 손을 떨기 때문에 이 디테일하고 프리시전한 이 부착을 못 해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잠깐 배를 좀 채우고 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보기엔 똑같아 보일 거예요 잠깐만 오케이 저녁 먹고 왔어요 피자 너무 좋아 이 커다란 거를 할 때 젤 타입 넓은 것을 할 때 순간접착제 이걸 쓰면 됩니다 닦아 가지고 붙이래 일단 이 볼륨 컨트롤 이거는 아무래도 쓰던 거여 가지고 그런지 조금 뭐 시기가 묻어 있습니다 잘 닦아 가지고 순간접착제의 핵심은 조그만 바르는 거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 같은 거 쓰는... 으아 씨... 미안해 너무 꽉 잡으면 안 돼 이거 꽉 잡으면은 저게 돼 도망가 와 씨 이거 안 틀리고 여기다 한 번에... 해야 되겠지? 된 거 같기도 해 다음 이... 음소거 야 이 씨 하이퍼 부품 왜 이렇게 많냐 이 씨... 이 스위치들이 돌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튀어나와 있어 완전히 빤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진짜 각 잡고 했으면 그라인더 같은 거를 갈라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지만 뭐 그 정도 공을 들일 적은 아닌 것 같고 볼륨 버튼과 평행을 잃어서 아 이 씨 이거 한 번에 딱 해야 되는데 만족하자 이 정도로 이런 거 자꾸 욕심부림 안 된다 차에 붓펜 칠할 때처럼 계속 막 덧대는 것도 마른 다음에 해야지 씨 이거 뭐 조금 빈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번 치라고 두 번 치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만 이제 저게 되는 거야 떼빵 마냥 근데 진지하게 자기가 쓰던 폰을 갖다가 액자에 넣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생각한 거야 이런 예쁘고 괴팍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 이제 세계했어 지금 시작한 지 몇 분이나 지났는데 야 이 씨 분해보다 붙이는 게 더 어려워 이런 칸 왜 만든 거야 이런 쪼만하고 붙이기 어려운 칸 왜 만든 거야 도대체 그냥 앞뒤 배터리 보드 어? 내가 지금 웃기려고 이러는 거 같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주 편하지 편하셔도 됩니다 편하려고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근데 진짜 제품을 이렇게 비가격적으로 훼손시키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지 포털 리뷰 같은 거 올려주시고 한 분들 걸 봤는데 안에다가 조명 넣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액자 안에다가 상당히 이뻐 보이긴 해 그래서 완성된 걸 보고 나면은 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이 공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수련을 위해서 꽃꽂이를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수련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만큼 인격이 된 사람들인 거야 안 될 사람들은 하다가 중간에 던지는 거야 이것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을 걸? 어차피 그냥 지 힘을 버티고 살짝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여 가지고 하... 사실 여기를 살짝 긁어내고 싶은데 저기처럼 하자 내 씨 우리 집 실리콘 타일 붙이면서도 이렇게는 안 해주는데 안 붙어서 떨어질 만한 놈은 보이지 않아요 최대한 힘을 좀 안 받게 좀 하자 지금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걸 잠그는 거는 약간 세레모니 같은 거거든 이렇게 잠그면은 다시 풀 일이 없길 바라야 돼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고 아싸 비닐 대야지 왕 이쁘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 걸렸어 이거 앞에가 아마 한 1시간 정도 했을 거거든 1시간 하고서는 촬영이 1시간 48분 됐어 굉장히 하위 레벨까지 분해를 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안테나 같은 거는 단순히 열을 가해준다고 떼지는 것도 아니고 안 찢어지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정말 자르고 싶지 않은데 자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홈이랑 버튼 보드 부분은 분리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려면 자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 듀얼 LED 플래시 있는 거 저는 그냥 아예 뺄까 생각했는데 또 5S의 생명이 듀얼톤 플래시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커다란 플렉스로 걸려 있기 때문에 통째로 걸어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잘랐습니다 안타깝게도 딱 그 정도 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주말용 프로젝트다 같은 거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소한 하고 얘기를 못 하겠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과 훌륭한 인내심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세게 넣으면 안 돼 이게 세게 쾅 소리 내게 하면 이제 후룩 떨어져가지고 나 이제 펑펑 운다고 근데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긴 하다 지금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건 뭔지 알아?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기껏 만들어 가지고 뿌듯한데 줘야 돼 갑자기 열받네 지금 딱 이거 해가지고 예쁘게 이거 뒤에다가 야 이씨 돌려주기 전에 이거 뒤에다가 DP 해놓으면 얼마 이쁜지 보긴 하자 야 안 들어간다 다행이다 여기다 해놔가지고 예뻤으면 좀 억울할 뻔했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도 아니면 뭐 좋은 마음이 아니면 어쩔 건데 애초에 내 거 아닌데 그... 화내지 않고 주인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얼마 하고요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꽤 최신 기능까지 있도록 나중에 X 해달라 그러면 난 그 자리에서 쫓아낼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5X 박제 키트 박제 해봤고요 사실 박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뜯는 게 어려워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 그런 거 있지 그 워닝 레이블 같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않는 거지